인적자원관리의 마지막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팀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실거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의부터 보시면요 프로젝트 성과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팀원의 성과를 추적을 해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 못하거나 잘하면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팀관리가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사람들끼리 혹은 이해관계자끼리 계속 이슈하고 갈등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슈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팀 변경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팀 변경 뭐예요? 부적절한 팀원, 역량이 안되는 팀원에 대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결국? 교체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투입물을 간단하게 보시면 프로젝트 팀 관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9.1 그리고 9.2 그리고 9.3에 있는 산출물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팀을 관리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 다른 지식 내용에서 어떤 게 들어오냐 봤더니 여러분들이 뭐예요? 일정하고 원가통제 범위 검증 결과를 제시하는 작업성과보고서 그래서 인별로 보통 프로젝트에서는 생산성이나 아니면 성과보고가 보통 기록이 되죠. 그래서 작업성과보고서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할 때 팀을 관리할 때 쓰셔야 된다는 거고 또 나옵니까? 프로젝트 팀 관리라는 건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슈를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이슈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은 안 하셨지만 13장 이해관계자 관리의 세 번째 프로젝트인 이해관계자 참여관리할 때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발생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투입물로 받다가 프로젝트 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시점에 뭐 하셔야 돼요? 그렇죠. 팀원 변동을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변경 요청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투입물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도우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관참의 대화입니다. 뭐요? 제3자 입장에서 꾸준하게 살펴보시라는 거죠? 자 성과평가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세 번째 있는 컴플릭 매니지먼트입니다. 갈등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갈등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다음 장에 디테일하게 보실 건데 갈등 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갈등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피하는 건 아니지만 대안 모색을 그냥 촉진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갈등은 개인 간 이슈가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팀 이슈로 발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팀 이슈이다. 세 번째 갈등 해결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이슈에. 왜? 사람을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갈등이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이견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슈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고요. 네 번째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만. 언제 현재 것도 확인했는데 과거 거 언제 들춰놔서 계속 체빡이 도실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갈등 처리 어떻게 보면 원칙이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갈등 해결의 다섯 가지 기법이 있으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 창에 말씀을 드리고 보통 한 최소한 세 문제 정도는 항상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기술에 대해서 시험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거래적, 변혁적, 카리스마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하고 플러스 돼서 뭐가 나온다? 그쵸. 동기부여 이론이 시험에 출제 비용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갈등 해결의 다섯 가지 기법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 드렸거든요. 이 그림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가로측은 뭐예요. 나 또는 우리의 의견을 주자. 뭔가 내가 내 의견을 내가 가지고 내 의견들에서 제가 이기고 싶다는 거죠. 왼쪽에는 뭐예요. 상대방 또는 상대 그룹과의 협력. 그래야 나보다 프로젝트 성공하기 위해서 양보하는 게 좋겠지. 니네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사사분면에 표현을 해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강요 지시라는 게 있습니다. 강요 지시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나 또는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고 너는 뭐예요. 의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해결 방법으로서 가장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언제 쓰이냐. 나 또는 우리의 의견을 관찰하면 사회적 근거가 있을 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뭐예요. 긴급하게 결정할 때. 그래가지고 사원들한테 PM이 강요나 지시한다는 거죠. 자 요번주에 야근해야 됩니다. 자 요번주 토요일날 출근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강요 지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철회 회피라고 있으세요. 철회 회피 여기 있는데 뭡니까? 저도 의견을 주장 안해요. 걔나 틀어보니까 걔네도 의견을 주장 안해요.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재적으로 잠시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격양된 분위기 시킬 때 또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수집 필요하실 때 잠깐 법원에서 뭐 하세요. 휴정했다가 시작하시죠. 세 번째는 원만한 해결 또는 수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세요. 여긴데 뭐냐면은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당신에 맞춰 제가 뭐예요.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슈가 그렇지 우리보다 너 당신네 그룹에 더 중요해. 또 떠나보니까 개인보다는 내가 그룹의 조화 안정성이 중요할 때 이런 식으로 원만한 해결. 저희가 스무드나 스무딩 아니면 어카머데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협력이나 문제 해결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의견 주장하고 너도 의견 주장하라는 거죠. 왜. 매우 중요한 통일 대상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이런 식으로 크게 저희가 한 곱이 넘겨야지만 공감대도 형성되고요.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더 좋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절충 타협 또는 뭐 타협 화해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화해죠. 뭐예요.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둘 다 만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타협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그룹들이 대등한 권한과 의세결정 권한이 있어요. 자 한쪽에도 무엇인가 C레벨이 왔고요. 이쪽에도 누군가 C레벨이 왔습니다. 둘이 뭐예요. 권력이 비등하죠. 이럴 때는 웬만하면 서로 절충이나 타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윈, 루즈, 윈, 윈, 루즈, 윈 이건 뭐냐면요. 앞에 있는 윈은 나예요. 내 의견을 주장하고 당신에게는 뭐예요.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는 전 모르겠다. 요런 게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더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대인관계 기술 중에서 여러분들은 PM의 권력이 있는데 두 가지가 또 있으세요. 역할이 부여하는 거죠. PM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의 부여한 권력. PM이 아니고 그 사람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 부여하는 권력은 합법적인 권력입니다. 왜? 어디에서 여러분들 선행했어요? 프로젝트 현장에서 선행이 났습니까. 그래서 그 사례로 보면 또 이제 합법적, 강제적 보상적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의 부여한 권력이라고 있는데 뭐 중거적인 거냐, 전문적인 거냐, 네트워크적인 거냐 요런 게 있으신데 시험문제 요즘에 출제 많이 되는 거는 네트워크예요. 이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다른 쪽에 누군가 도움받을 사람이 많거나 그래서 제가 인맥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시험이 많이 나온 건 동기부여 이론이세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 이론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매슬러의 욕구오창계 욕구계층계 아니면 하지만 5단계 뭐 이런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에게 내드리는 욕구는 최하위 단계인 생리적 욕구로부터 그 위에 뭐예요? 안전하고 싶은 것 또 서로 소속이나 사랑받고 싶은 것 누군가를 존경하고 싶은 것 존경받는고 싶은 것 마지막으로 뭡니까? 최상위 단계의 자신이세요. 이런 식으로 5개층이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하위 단계의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합니다. 왜? 안전도 안 됐는데 소속과 사랑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안전이라는 게 이미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죠 소속과 사랑만 신경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허츠버그의 동기위생요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직무에 불만을 주이는 요인하고 만족을 주이는 요인은 별결한 겁니다. 뭐예요? 불만을 줄여준다고 만족을 높인다는 것도 아니고요 불만이 많아진다고 여러분들이 만족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위생요인 보시면은 불만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충족해주더라도 아무튼 만족을 누발시키지는 않아요.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게 뭐 급여, 그리고 작업조건, 안정성, 회사정책과 책정, 인간관계, 직위, 뭐 요런 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맥걸이거의 X, Y 이론인데 X는 뭐냐면 성악설이고요. Y는 성선설입니다. X는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관리나 감시통제 안 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원래 일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지지 받은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낸다는 거고 Y로는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노동으로 노리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거 그리고 일하는게나 즐거워. 올려나 일하나 통화났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상태에서 오후에 뭐 이제 이러한 뭐 사례가 있다가 보실게요. 자 오후에 사람들이 그 뭐냐면은 외부에 나갔다 오는 시간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즉, 휴일시간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M이 뭐를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톨게이트 지나가시죠. 톨게이트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이제 게이트 지나가시죠. 출입구.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찍히는 시간을 리스트업해서 사람들한테 분석해서 궁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뭡니까? 그렇죠. 엑스이론이죠. 사람들은 본래 이동하기 싫어하고 지시받는 것만 싫어해. 지시받는 거 좋아해. 결국은 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뭔가 통제하는 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식의 엑스이론입니다. 대표적인 두 문제 보시면은 프라이트 팀원들의 출근시간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PM은 팀원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며 출근 주시 출입통제 기록구에 서명을 하래요. 어떠한 겁니까? 그렇죠. 앞에 있는 것 중에 엑스이론이죠. 인간은 원래 사악하다는 거죠. 두번째 프로젝트에서 팀원이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대요. PM으로서 두 팀원 간의 차이를 주의하는 영역보다는 일치하는 면을 강조하고 싶답니다. 이론도 어디 있었죠? 차이를 보이는 영역보다는 일치. 결국은 양보하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스무드나 카머데이팅.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은 디번에 있는 원만한 해결이 정답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인적자원관리계획 학습하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이자 502 702 502 502